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화물열차를 이용해 길이 30km의 장벽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위성사진 등 관련 정보를 인용해 차를 열차로 불리는 이 장벽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 세워졌다고 전했습니다. 여기에는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훔친 것으로 보이는 2,100량 이상의 화물열차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전쟁연구소는 이 장벽이 향후 우크라이나군에 반격 시 러시아군의 방어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.